안녕하세요. 개원 3개월차인 동래원장입니다. 작년에 고향에 내려와서 과외를 시작하면서 학원을 알아보다가 과외를 한 두 달 한 다음에 개원을 바로 했습니다. 그때 과외 학생들로 모은 과외 학생들 데리고 개원을 했어요. 지금이 한 3달 차네요. 조금 있으면 이제 4달 차가 되죠. 자영업에 관련된 걸 하고 싶으면 자영업에 관련된 걸 올리고 횟집 컨텐츠를 하고 싶으면 횟집에 관한 걸 올리고 물고기 뜨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그냥 그때그때 제가 올리고 싶은 걸 올렸습니다. 앞으로도 이 채널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메인 주제를 이제까지보다는 조금 더 메인을 좀 잡아볼까 하는데 그 메인을 자영업 위주로 좀 잡으려고 해요. 사업이나 뭐 그런 거 위주로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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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